네,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재현 기자입니다. 경북도에서는요, 할메의 할배의 날을 맞아 이모티콘으로 톡톡 보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세대 간의 만남, 소통, 가정 공동체, 또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할메의 할배의 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가족애와 조부모에 대한 사랑을 신세대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모티콘은 12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개시가 됩니다. 선착순 8,000명에게 12종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충청소에서 간단한 초성 맞추기 이벤트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후 18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할메의 할배의 날 이모티콘은 무병장수의 상징, 거북이를 활용하여 제작했으며 가족공동체 회복운동인 할메할배의 날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 엄지척과 가족이 함께 만나자는 메시지와 보고싶다 뭐에든 귀엽고 유쾌한 공감대를 결성할 수 있는 12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할메할배의 날은 급격한 산업화를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문제 또 청소년 인성 부재현상, 가정 붕괴현상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족 간 만남과 세대 간의 이해를 통해 가족 안에서 그 해결책을 잡고자 매월 마지막 토요일 손주가 부모와 함께하는 할메할배를 찾아뵙고 또 소통하자는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가족과 조부모에 대한 사랑이 자리잡게 되길 바라며 마음에서 이모티콘 이벤트를 준비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할메할배의 날을 통해 3대의 가족이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지연 기자였습니다.